자,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있었나? 내가 58번 풀려고 했구나. 자, 강간과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배우자인 쳐도 강간체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 혼인의 성관계 폭로한다고 아까 유분한테 폰팅 그 사건 했죠. 협박에서 가늠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된다. 3번 강간 목적을 문을 쾅쾅쾅 두들기고 진입하려고 했다. 요거는 강간체 폭행협박이 될 수 있지만 여자의 가슴 엉덩이 만진 것만으로는 강간의 척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또 이건 내연녀인데 내연녀에 싸우는데 이것도 미친 새끼. 싸우면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깨물어요. 나는 깨물면 변태 아닌가요? 이거 어디 깨무지 보세요. 입술, 귀, 유두, 가슴. 변태 새끼죠.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근데 시험문제 이렇게 내면 진짜 그나마 양호한데 이따 문제 배우겠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은 입술, 귀 깨무는 것보다 유두나 가슴을 깨무게 강제추행이잖아요. 근데 추접하기 어떻게 내냐면 시험문제 피해자 입술, 귀 등을 일으키네요. 진짜 중요한 것을 생략하고 등을 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유두와 가슴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짜증나요. 문제 풀면 겁나 짜증나요. 학생들 막 찾아와요. 선생님 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에 유두하고 가슴이 있는 걸 어떻게 하나요? 보이나요? 이러는 거야. 외워야지. 거기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한 그러면 아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출제자가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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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잔하게 내면 문제를 너무 짜증나요. 정답은 3번이고 하나 더 풀려고 했죠. 6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상처를 강간죄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강간해도 된다. 강간죄에 해당한다. 2번. 아까 입술기의 가슴을 유두 깨무는 것도 강제추행죄의 취향에 해당한다. 맞고. 3번. 혼인의 성관계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에서 가늠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4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이 한 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정도임을 요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려요. 강간은 맞는데 강제추행죄는 뭐만 있으면 돼요? 곤란까지만 있으면 되지. 현저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 풀어야 되냐면 오른쪽이 299쪽 판례. 1번 판례 별표고요. 20년도 경찰채용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1번 판례는 별표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강간의 기수가 되려면 성기가 삽입돼야 된다고 했죠. 성기가 삽입되지 않으면 강간 미수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면 강간치상의 미수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기수가 된다고 그랬죠. 뒤에 거만 상처 입히면 기수라고 했죠. 그리고 버리고 와도 별도의 유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기죄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판례 별표고요. 이것도 옆기예요. 혼대학교라고 있나봐요. 잘 모르겠는데 강의실에서 이 새끼가 뭐 갖고 다니냐면 전자충격기를 갖고 다녀요. 그걸로 여자를 전자충격기로 기절을 시켜요. 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강간을 했고요. 그럼 일단은 강간의 성공은 못했죠. 강간은 실패했지. 강간 미수죠. 근데 여자가 상처를 입혔죠. 강간치상의 미수예요? 기수예요? 기수예요. 더군다나 전자충격기는 뭐에 당하냐면 위험한 물건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강간치상의 기수입니다. 그겁니다. 양가로위반. 아 진짜 이거 피곤이 전자충격기는 피해자 허리되고 폭행하려고 강간을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2주간의 치료를 위하는 안몽부자상의 상해. 와. 충격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진짜. 와. 강간하려고 전자충격기로 해요. 와.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다. 기수다. 기수다. 이제 뭔지 알겠죠? 성기가 삽입되지 않으면 미수인데 상처까지 가하면 강간치상의 기수가 되겠다라는 판례고 2번도 아까 배웠죠. 찜질방도 뭐라고 했어요? 공중 밀집장소에 포함한다. 배웠고 3번 판례는 하... 이거는 이거는 참... 나는 3번 판례도 참...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거예요. 자. 갑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했냐고 어저께 뭐 했냐고 했더니 전남친 B를 만났대. 어떨 것 같아? 여자친구가 자기 어저께 뭐 했어? 이리 올라와 그랬더니 아. 말하지 마. 그냥 바빴대. 아. 뭐 했는데 바빴어? 그랬더니 아. 말하지 마. 했는데 봤더니 알고 봤더니 물었더니 전남친 연락 와서 만났대. 어떨 것 같아? 전남친 만났대. 어이없어도 뭐라 그래요? 말도 안... 어떨 것 같아? 전남친 만났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전화주 안 났어. 그 새끼 자꾸 찾아와가지고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둘이 밥 먹었어. 밥 먹자고 울고불고서 밥 먹었어. 술 먹었으니까. 술은 한 잔 마셨대. 여기까지. 전남친 만나서 밥 먹고 술 한 잔 했대. 어때요? 근데 연락은 왜 안 됐어요? 아. 뭐 바빠서 못 받았어. 하나에서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해?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할 게 없어. 별거 없었다니까. 오해하지 마. 쿨해. 아직. 오빠 쿨하지 못해? 아. 너가 찾아왔는데 내가 못 졸아하고 찾아왔는데 밥 먹고 술 한 잔 먹은 거야. 더 이상 없어. 오해하지 마. 진짜. 나 하늘을 맹세고 오해하지 마. 어?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여학생. 전여친 만났대요. 어? 헤어져. 야 헤어져. 내가 뭐 했다고. 아이고 와서. 걔가 울길래 나와서. 달래주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다 보니까. 뭐 옛 얘기하면서 소주 한 잔 마셨대요. 어때요? 전여친이랑 소주 한 잔. 술은 안 돼요? 왜요? 술은 왜요? 술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술 마시면 뭔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여친 만나서 술 한 잔 마셨대요. 쿨 오해하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진짜 하늘을 맹세고. 알잖아. 나 믿잖아. 나 그럴 새끼 아닌 거.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이건 끝이에요? 디엔드예요? 어디서 끝난 거예요? 술 한 번 마시고 영화보고 왔어요. 그냥. 그것도 안 돼. 술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뭐까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너무 진지했어. 언니 막. 자 우리 언니 막.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아니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막 안 돼요.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얘는. 난 얘는 가요. 엄청 빡쳤겠죠. 전 남친 만났 테니까. 그러니까 둘이 성관계 갖는 그 사진을 동영상 촬영한 거를 얘한테 보내줘요. 얘는 얘도 값도 장난 아니죠? 나 애랑 이런 사이야. 같이 잤다. 너 꼭 알고 있어 새끼야. 우리 이런 사이야.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와. 엽기죠. 엽기. 이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3번. 피곤 갑이 피해자 A가 을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만나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은 휴대전화로 촬영물을 을에게 전송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을 사로 전송한 것은 아니다. 여러 명한테 뿌리면 이거는 반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관계까지는 걸 얘한테도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거는 반포고 특정 소수한테 주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건다? 제공의 동그라미 씨. 제공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하고 뭐를 바꿔서 낼까요? 그렇지. 반포와 제공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것은 제공이 아니라 반포에 해당한다. OX, X. 국어 문제입니다.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 UK, 국어 문제입니다. 3월 12일에 해당하며 즉, 어떻게 회복해 해당할 수 있도록 루시의 파일을 제공하면 이른데요. 이렇게 motivation? 흐운 시간에 대해 흐운 시간을 도착해аться 본문에 시작해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일단은 우리의 역할을 Magee는 동그라마에 맞춰야 разв지